롯데헬스케어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 캐즈를 출시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롯데헬스케어는 오늘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미디어 데이를 열고 사업계획과 플랫폼 기능, 보안 정책 등을 소개했습니다. 롯데헬스케어는 특정 질병이나 질환이 아닌 일상에서 늘 함께하는 쉽고 즐거운 건강관리를 지향합니다. 고객의 건강검진 데이터와 건강의 설문 정보, 유전자 검사 결과와 운동, 식단, 섭취 영양제 등을 AI 알고리즘으로 통합 분석해 맞춤형 건강정보와 쇼핑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캐즐은 개방형 플랫폼으로 입점 파트너사들과 협협해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캐즐은 이렇게 동방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에 없던 헬스케어 플레이브라운드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매일매일 캐즐에 접촉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데일리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한편 롯데헬스케어는 지난해 4월 롯데그룹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롯데지조로부터 700억 원을 출자받아 설립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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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